실내 수영장인데요. 웬 사슴 한 마리가 폴짝 뛰어서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슴은 수영장을 가로질러서 아주 편안하게 헤엄을 치는데 갑작스러운 사슴의 등장에 놀란 사람들 물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사슴을 잡아보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들어갔어? 저기에 깨진 유리창 보이시나요? 사슴이 유리를 뚫고 수영장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계속된 한파에 사슴도 추웠나 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있는 수영장으로 그대로 퐁당 다이빙을 한 건데 수영장 직원들은 그런 사슴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혹시나 사람들이 다칠까봐 또 이 사슴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물속에서 헤엄치던 사슴은요. 15분 만에 다시 밖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한참을 물속에서 헤엄치던 사슴은요. 15분 만에 다시 밖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참을 물속에서 헤엄치던 사슴은요. 15분 만에 다시 밖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참을 물속에서 헤엄치던 사슴은요. 15분 만에 다시 밖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